안녕하세요. 최장희입니다. 우리 9월 평가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6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였고 앞으로 평가원에서 치르는 시험은 수능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2개월 동안의 마무리 전략 잘 세우셔서 좋은 성과 거두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월 모의평가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B형입니다. B형은 일단 A, B형 중에서는 좀 어려운 수능 수준별 수능에서 어려운 수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나름대로 난이도 있게 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우리 6월과 비교해야 되잖아. 6월에 비해서 변별력 문제들이 조금 쉽게 나왔어. 그래서 특히나 우리 중상위권 친구들은 약간 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래도 우리 이제 체감 난이도라는 건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게 그 결과는 봐야지 알겠죠. 됐죠? 일단 6월 달에 우리 행렬 성질 판정 기니디 문제죠. 성질 판정 문제가 빠졌었고 그리고 프랙탈 구조 무한등비급수 도형 문제 이번에 팔각형으로 나온 문제 있잖아. 그게 빠졌었기 때문에 혹시 수능 매뉴얼에서 빠지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해봤는데 일단 역시나 9월 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에서도 나올 거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기존 수능 출제 방식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 1번 문제부터 정확히 분석 들어갑니다. 1번 행렬 A, B에 대해서 A가 뭡니까? A가 2, 1, 1-1이고 A 플러스 B가 5, 3, 2, 0일 때 B의 모든 성분의 합이죠. 그렇죠? 이 양이 되면서 B는 5, 3, 2, 0에서 뺍니다. 2, 1, 1-1 빼주시면 몇이야? 3, 2, 1, 1에서 모든 성분의 합은 몇입니까? 7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2번 리미트 극한 문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8N 마이너스 N입니다. 됐죠? 이게 값을 구하는 거야? 일단 유리화시켜야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유리화시켜주시면 루트 N제곱 플러스 28N 플러스 N분의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주시면 28N만 남죠. 됐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우리가 계수 읽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계수가 1 더하기 1분의 28에서 정답은 14다에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3번 탐수 FX 이퀄 루트 7 사인 X 마이너스 3 코사인 X의 최대값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합성을 시켜서 각에 대해서 각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합성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교과서 예제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각의 범위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확히 앞에 AB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루트 7 플러스 9라고 해주시면 최대값은 몇이야? 4다에서 간단하게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4번 부등식입니다. X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6분의 1이 작거나 같다 0 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의 개수죠. 됐죠? 일단 우리 분수부등식이고 방정식 부등식은 해법이 중요해. 그럼 분수부등식이 뭐야? 일단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통분 정리하는 거죠. 통분 정리하시면 X X 마이너스 6분의 올라 붙으면 2X 마이너스 6이다 해서 이렇게 됐죠? 작거나 같다 0이고 양된 분모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우리 이건 막바로 수직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0 되는 거 잡아. 일단 0이고 그렇죠? 그리고 2 묶으면 3이고 6이고 해서 3개죠. 절편이. 됐죠? 모양 그려주시면 3차 함수 항상 우리가 끝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알아둬야 돼. 부등식은 최고창을 양수로 마치기 때문에 리미트 무한대 취할 때 항상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끝이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수능 가면 긴장을 하잖아. 그렇죠? 수천번 그렸던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반대로 그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항상 확인 끝이 올라가 있다는 거 확인해야지. 됐죠? 작거나 같다니까 이제 아래쪽인데 분모가 0이 되는 뭐와 우리 0과 6은 뚫어줘야죠.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은 들어가죠. 됐죠? 따라서 여기 속하는 뭐야? 정수 x의 개수니까 x는 뭐부터 3 4 양의 정수니까 양의 정수니까 이건 안 들어가고 그렇죠? 3, 4 5 6이다 6은 안 들어가네. 3, 4, 5까지네. 딱 3개네.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답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5번 문제 갑니다. 5번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구간이 있고 그렇죠? 우리 사인 2x 마이너스 사인 x 이퀄 4 코사인 x 마이너스 2죠?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야. 일단 뭐 정리해야죠. 여기서 정리할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얘가 뭐야? 2배의 사인 x 코사인 x고 그렇죠? 그럼 다 각이 x로 통일됐으니까 사인은 s 코사인 c라고 쓰자. 편의상 그럼 얘는 2 sc 마이너스 s 넘어와 마이너스 4c 플러스 2는 0에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s가 묶이면서 s에 2c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가 묶이면서 2c 마이너스 1 이퀄 0이고 2c 마이너스 1이 뒤로 묶이면서 s 마이너스 2 그리고 2c 마이너스 1은 0인데 s는 사인이니까 2가 될 수 없죠. 얘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0인 뭐가? 코사인 세타만 2분의 1이면 되는데 코사인이 한 주기에서 어때? 코사인은 한 주기에서 정확히 우리 이과생들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정확히 2파이까지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됐죠? 그럼 이거 봐봐. 2분의 1이 나오는 거 물론 각을 구할 수 있잖아. 각 구해도 되지만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봐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정확히 두 근이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중점이 파이지. 따라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가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파이다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해놔. 항상 대칭 구조에서 됐죠? 대칭 구조에서 이 직선과의 교점 두 개가 있다면 두 교점의 합은 바로 대칭 좌표 대칭축의 좌표의 두 배와 같다. 기본입니다. 두 배와 같다. 2파이가 답이 되겠죠. 참고하시고 물론 뭐 세타를 구해가지고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지? 6번 한 개의 주사위를 A는 4번 던지고 주사위 던지는 건데 4번 나왔지. 느낌 와야죠. 독립시행 아닙니까? 주사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독립시행이죠. 그리고 B는 3번 던지는 거야. 3번 각각의 시행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시행을 구해내야 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고 주사위 잘 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각각 A, B거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각각 A, B. 여기서 공통적으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각각 A라고 하고 B라고 잡은 거죠. 4번 중에 A번 3번 중에 B번. 그랬을 때 A 플러스 B가 6이 나올 A 플러스 B가 6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됐지? 확률 약한 사람은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 되게 어려워하는데 별거 아닌 게 A 플러스 B가 6인 거는 첫 번째 봐. A는 A는 뭐야? 범위를 정해봐. A는 뭡니까? A는 0부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4까지고 B는 뭐야? 0부터 3까지죠. 그럼 두 개를 더해갖고 6이 되는 경우는 A가 3이고 B가 3일 때 B의 최대값이 3이기 때문에 B는 3부터 시작을 합니다. 3일 때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더 이상 B는 클 수가 없으니까 B를 줄여야지. B가 2면서 A가 4일 때인데 또 A의 최대값이 4죠? 됐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두 가지밖에 없네. 그럼 각각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끝! 그다음 독립시행이죠. 야 우리 A라는 거는 이제 4번 중에서 4번 중에서 몇 번? 3번이 나오면 되고 됐어. 3의 배수니까 3분의 1의 확률이죠. 3분의 1의 3승에 3분의 2의 1승하고 곱하기 동시사건 그리고 3번 중에 3번 모두 나왔으니까 3C3의 3분의 1의 3승이다 해서 여기까지 정리되고 두 번째 얘는 4번 중에 4번 모두 3분의 1의 4승에 되고 있지? 곱하기 3번 중에 2번의 3분의 1의 제곱의 3분의 2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됐지? 두 개를 이제 더해내시면 정답이 되는 건데 보자. 아 일단 봐 분모가 3의 3의 3승 4승 4승 7승까지네. 그렇죠?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야. 이것도 4승에 2승이니까 6승에 7승까지래서 분모는 무조건 3의 7승으로 통일이 돼 있고 분자는 얘는 4죠. 4, 2, 8 그러니까 얘는 8밖에 안 되네. 8 더하기 아 쉬워. 얘는 3이죠. 3이고 3이 6에서 6이네. 그래서 정답은 3의 7승분의 14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답이 되겠지. 됐지? 다음 5번에 있네요. 7번 4차함소 Y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림 잠깐 그려봐야 되겠네. 공간이 좁아서 좀 조그맣게 그려야 되겠다. 선생님이 좀스러운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생겨서 얘가 Y는 FX고 FX 그리고 극대가 10이라 그랬지. 12 극소가 마이너스 2라 그랬지. 그렇죠? 그리고 방정식이 FX 마이너스 루트 FX 마이너스 3이퀄 9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선생님 현장에선 강조했던 건데 이게 우리 방정식 부등식에서 방정식 부등식에서 캡법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방정식 치환형 문제야. 이건 치환이 되는 게 이거 치환할 때는 이 근호를 치환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다시 루트 선생님이 수업했던 사람 기억나죠? 우리 루트 FX 마이너스 3을 T라고 치환하면 양면 제곱하면 FX 마이너스 3이 T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플러스 3에서 여기까지 정리가 돼버린다고. 됐죠? 그 상태에서 정리합니다. 그럼 FX 대신 T제곱 플러스 3을 마이너스 얘는 T 마이너스 9는 0이 되면서 됐죠?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이고 얘는 2와 3 마이너스니까 T이퀄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되는데 얘는 무현근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게 근호를 치환하면 편한 게 무현근이 근호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음수만 제거하면 무조건 얘는 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T 대신 3을 대입해 그럼 이거 제곱판 몇이야? FX 마이너스 3이 9라는 얘기고 넘어가면서 FX이 12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끝!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쉽잖아. 얘는 Y는 FX와 Y는 12라는 직선의 교점이죠. Y는 FX와 Y는 12라는 직선의 교점이니까 교점이 1개 2개 3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이 3개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정리 이렇게 예 1개 3개